아 뭐야? 동영상이야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교환학생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을 만나러 강남에 왔는데 저희가 약간 쓸데없는 선물하기로 해서 저는 지금 그걸 사러 왔어요 뭘 사야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너 뭐 사는지 좀 알려달라고! 진짜 미치겠네! 뭐 사지? 이런 리얼 포도 생일을 사면 좀 쓸데없지 않을까요? 진짜 미치겠네 야 근데 이거 너 걸리면 어떡해? 이거 하고 다닐 수 있어 오케이 1943을 가려고 했는데 얘도 유학생이라서 무슨 일본 학생증 밖에 없고 저는 주민내력증을 미국에 놓고 와가지고 운전면허증 밖에 없는데 둘 다 안된다고 바꾸도 쳐가지고 바로 옆에 청춘사롱 왔어요 청춘사롱 나머지 분들 기다려봅시다 저희 오늘 컨셉이 뭐죠? 공주입니다! 아니 공주 아니고 화려였잖아 화려입니다 화료라고 해서 지금 화료라고 해서 저 호피무늬 보이세요? 진짜 저 이런 옷 절대 안 입는데? 근데 왜 있어 안 입는데 어떻게 엄마꺼야 둘 다 둘 다 엄마꺼야 둘 다 엄마꺼야 음악 왜 이래? 명성언니 왔는데 우리 못 찾고 있어 다 봤는데 방금 올라온거 다 봤는데 방금 올라온거 다 봤는데 뭐지 올랐어 유튜브를 올린다는거야 오늘 반품 신청하고 왜왜왜왜 유튜브에 올린네 쉽지 않지 그렇지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근데 그걸 바꿔 박근혜 자선 그리운 박정희 막 이런거 뭐야 그래서 이걸 할 때 하다가 진짜 급하게 귀여운거 샀어 쓸데없지만 이거 내가 좋아하는거다 내가 좋아하는거야 하하하하 또 한 번 더 하하하하 아 freaked 안돼 나 왜 그냥 에어보니 당장해야지 오빠랑 나 이따 벌써 찍는거야? 어 이미 찍고 있었어 야 너냥 나.. 아 박정희 요러 후 하하하하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야돼? 네 소개요 시켰어요 너 늦었잖아요 저녁을 먹고 말해주세요 맏혼나도 쉽지 않아 나갈거야 저녁 먹고 나갈거야 2차에서 교합소에서 아 그래그래 2차에서 아 진짜 자기소개 안하고 모르는 사이잖아 아 다 다 같이 아 나도 이거 해 너무 울길래 왜 우리 미친놈거 아니지 아 너무 울길래 아 너무 울길래 구구명생 왜 저래 아 미안하다 진짜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구구명생 아 너무 울길래 이거 한번 정대 아까 전에서 아 감사합니다 대신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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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양념치 오 양념치 오 양념치 오 양념치 오 양념치 진짜 어리다 딱 이번에 처음 먹을래 어떤 어떤 무슨 맛인지도 모른데 1월 1일 1월 1일 왜 우리 처음 하시는거야 왜? 왜? 공인유왕 1월 1일부터 맛있잖아 그냥 안 마신거야 선택에 따라서 어 맞아맞아 그리고 머리도 잘 말렸는데 존나 진짜 예뻐 색까지만 잘 말렸어 머리색깔 진짜 예쁘다 왜? 진짜 예뻐 겨울에 잘 어울리지 않아 무슨색한거야? 보라지 보라지 사진을 볼 수 있어 약간 아이돌티비하는 맞아맞아 카톡을 볼게 없어 언니야 랜다 찐따 진짜 찐따야 자기도 인정했어 자기도 인정했어 찐따함 진짜 해보고 울다라면 다 바뀌었어 언니가 귀여워 친구들도 다 얘같은 성격인거야 너무 좋아 진짜 언론도 잘 안하고 어쩌다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나도 그런게 좋다 그라마틱한게 좋다고 난 잔잔한게 좋아 잠깐 연애를 한번 2년동안 해봐 진짜 그리고 나는 약간 친구들이 우리 대학에서 연애를 많이 할거 아니야 여자애들 만나면 얘는 막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공감이 안돼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돼 밤마다 연락이 안돼 엄마 안됐다 안됐다 이건 뭐야 내가 가서 죽여줄까 나 좀 얌전해진 것 같지 않아 근데 얘 진짜 얌전해졌어 진짜 우리 미국 갈 때보다는 아 그런가?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불가감 유미야 너는 고등학교 때 연애했지? 솔직히 대지하는 사람 많았어 진짜 너무 예뻐 심심해 성격도 탈툴하고 아까 여기 와서 천둥홍 풀어야 된다고 약간 이렇게? 영원아 더워 안 더워 더워 여기 아 진짜 많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소맥 할 사람 소맥 밀가또 잘 파 나 진짜 잘 파 오케이 신기하다 아니 벌써? 야 내가 교환하고 할까? 아니 맛있다 말하고 있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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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설레 영원히 설레 한다 야 이거 이렇게 한거 맞아? 맞아 나 영원이야 어 잠깐만 나 누구야? 나 귤이 그럼 다시 해도 되나? 엥 내가 명상 내가 명상 한 명씩 내가 명상 한 명씩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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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알았어 1번 2번 내가 명상 molds 1번 1번 3번 뭐야 뭐야? 뭐하는 거야? 인상 너무 잘 안했어 우리 아빠 효자 왜 이렇게 된 거야? 네 счасть에 양성 해 행복 뭐해 야 진짜 너 이러지 마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됐나 봐 이러면 안 오면 안 돼 내가 한 번 씻어줘 내가 한 번 씻어줘 나 필요해 내 구누도 불편한데 이게 저축분이 아니야 나 내일 했는데 좀 뜯어줘 나도 내일 했는데 넌 크리스마스 지났잖아 크리스마스 네네 네네 치지 안 아파 치지 안 아파 송곳 위를 걸어 전혀 고마워 너무 많은다 이제 누구할래 준사람이 받는걸로 너무 기대돼 좋아할지 모르겠네 좋아하면 안 되지 처음엔 안되지 일단 약간 되게 얇네 쓰레기 안지 은근스러워 마취자 마취자 원래 아영이가 받았으면 좋겠다 뭐야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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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치마야 아영이꺼 진짜 아영이꺼 진짜 아영이꺼 아영이꺼 그게 왜 내꺼야 아영이꺼 아영이꺼 너무 웃겨 대박이다 진짜 착샷 야 너 입고있어 입고있어 어차피 앞치마 치니까 뭐야 너 진짜 싫어해 보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아영이 치약이잖아 왜 내 치약이냐고 좀 더 너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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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엽다 완전 농이야 이거랑 뭐야! 너무 잘 서잖아! 이거 너무 귀엽다 Here you go 최고급 선발 잠깐만 이거 최명 가는 건가? 넌 지금 기뻐다 너무 화날 수도 있어 만원도 그냥 다 합친 거 아니야? As for Sophia 진짜 또 쓸모없어 정말 쓸모없어 그냥 뭔데 뭔데? 이것도 뭐야 아 이거 좋다 언니 언니 더 멋있어 Perf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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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주세요 비켜! 언니 줘봐 소피아 해가지고 해 소피아 해가지고 해 소피아 아니면 소희가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 그럴 수 있어 너 줘 너 줘 가방이 너 줘 나 이거 하고 다닐게 와우 아니 이거 갈등 뭐냐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뭐 나 여기서 너무 쑥크 먹었어 집에다가 올려놔 집에다가 장식품 장식품 이거 내꺼야 장식품 나 너무 기대해 좋아할 수도 있어 나 규리꺼 기대할게 뭔지 모를 수 있어 아 진짜? 뭐지?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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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이거 기아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뭐야? 이렇게 기아가 뭐야? 아파 아파 기아가 뭐야? 자동차 자동차 내고 있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언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아가 없어 야 이게 뭐야 야 너무 기아 자동차 명절 축하해 너무 귀엽다 진짜 야 귀여워 솔직히 귀여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랄랄라 얘가 방학생 좋아했을지도 몰라 축하해 와 개웃기 나고 영원이가 제일 웃겨 최악이야 아 성공했다 진짜 개웃기 나고 너무 성공 나 안 보이는데? 나 안 보인다 야 그거 드럭이야 아 한 번씩 쩍 흙고 가실게요 네 오늘 지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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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지압 슬리퍼 너무 많이 들어 한 번도 안 찍었는 장식 저 꼬도예요 아 와 오늘 MVP 와 아 으아 으아 하하 으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공일령생 농이의 첫줄 하피 뉴 웨어 맞아 맞아 아 뭐가 웃었다 아니야 나대지 맛은 진짜 아 나대지 맛은 진짜 냄새가 나 소스 좋다 소스가 나을 수도 있어 아니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상했는지 안생각해 뭘 상해 물장해 저거 뭔지 모르겠어 그냥 어때 탄산수 느낌인데 아 그래? 와 와 너 원래 한 20분 찍잖아 이거 한 2분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선물 여기가 다 오픈 규리는 먼저 가고 저희끼리 지금 우와 신기해 언니 중간에 한 줄 있잖아 아 너도 없어 저기 지금 와이파이 신기해 와 진짜 치킨다 치킨다 나는 안 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희 이제 어디가죠? 명성스트리 저희 1호 팬이잖아요 맞죠? 네 집으로 가요 아 집으로 가세요? 나중에 요즘에 제품은요 유튜브 매장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하하하하하 매니저가 되겠어요 솔직히 지금도 줄 수 있어요 매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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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건 없는데 영상을 손쪽으로 다 지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에 다 손에 매니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편집자 할까? 아 편집자 제발 해주세요 저 편집하기 너무 싫어요 영어장금부터 달아야 돼 아 맞아요 영어장금부터 달아야 돼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잘 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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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빠이 야 나는 역으로 가야 돼 너도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아니야? 지하철 끊겼다는데 응? 언니 지하철 끊겼지 안 끊겼어 안 끊겼어 일단 가보자 끊겼다는데 설마 간 거 아니겠지? 갔어? 근데 조용히 해 불안하게 잘 가 단독 빠이 잘 가 쥬 들어 오세요 이리 오게 저는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뿌링클이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시킬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시킬까요? 말까요? 어차피 지금 시켜도 한 1시간이면 올 것 같은데 시킬까요? 일단 집에 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